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데이터 사이언스 앤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연구실 석박 통합과정 김진아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논문은 캣포스트 언바이어스드 부스팅 윗 카테고리컬 피처스입니다. 캣포스트에 대한 간단한 소개 후에 이에 바탕이 되는 그래디언트 부스팅을 간단히 설명하고 캣포스트가 그래디언트 부스팅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한 어떤 성능을 보였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캣포스트는 2008년 얀덱스에서 공개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부스팅 계열의 알고리즘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캣포스트는 카테고리와 부스팅의 합성어로 그래디언트 부스팅을 기반으로 카테고리컬 피처의 전처리에 특정 방식을 적용하여 예측 성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논문 리뷰 영상의 주제로 캣포스트를 선정한 이유도 여러 케글 대외에서 높은 예측 성능을 보이며 흔히 사용되는 기법이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에 자세한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고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캣포스트의 중요한 알고리즘적 어드반스로는 부스팅 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방식인 오더월드 부스팅을 제시했고 카테고리컬 피처 처리에 있어 새로운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디언트 부스팅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래디언트 부스팅이 어떤 스태티스티컬한 이슈를 가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디언트 부스팅은 많은 테스크들에서 파워풀한 성능을 내왔던 머신러닝 테크닉으로 약한 예측기를 결합하여 강한 예측기를 만드는 부스팅 계열의 앙상블 알고리즘입니다. 이때 부스팅은 모델을 순차적으로 생성합니다. 모델1을 만든 후 그 정보를 바탕으로 모델2를 만들고 다시 그 정보를 바탕으로 모델3를 만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위커 모델을 모두 결합하여 최종 모델을 만드는 것이 부스팅의 원리입니다. 그래디언트 부스팅에서의 순차적 학습은 화면에 보이는 시계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a10과 같이 t-1 시점의 모델 ft-1을 바탕으로 위커 모델 ht를 만들고 이 둘을 결합해 ft 모델을 만듭니다. 이때 생성된 ht는 t-1의 예측값 ft-1x의 어떤 함수 hx값을 더한 값과 실제값 y의 expected loss의 loss를 최소화하는 함수 h입니다. 이 과정을 예시를 통해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 시점에서 현재 모델 ft가 있습니다. 이제 아래 a 시계에 의해 ft가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 추가하여 예측하는 어떤 h 중에 이 두 모델에 의한 예측값의 합과 실제값 y의 loss를 최소화시키는 h를 ht 플러스 1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ft의 ht 플러스 1을 스텝 사이즈 알파만큼 더해 t 플러스 1 시점의 모델 ft 플러스 1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t 플러스 2 시점의 모델 ft 플러스 1을 만들기 위해서 앞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실제값과 모델의 loss를 최소화하는 h를 구하고 현재 모델의 이 h를 결합해 t 플러스 2 시점의 모델 ft 플러스 1을 구합니다. 이러한 loss 펑션에 대한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는 일종의 그래디언트 디센트에 의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loss 펑션을 ft-1x로 미분한 그래디언트의 음수값, 네거티브 그래디언트는 loss 펑션의 값이 작아지도록 ft-1x가 가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1번식과 같이 이 네거티브 그래디언트를 가장 잘 예측하는 hx를 ht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디언트 부스팅을 각 단계의 레지듀어를 예측하여 전체 loss를 줄이는 알고리즘이라고도 하는데 이 이유가 3번식과 4번식에 나와 있습니다. 3번식과 같이 loss 펑션으로 스퀘어드 에러를 쓰는 경우 4번식에서 같이 loss 펑션의 네거티브 그래디언트는 레지듀어의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각 단계에서 그래디언트를 근사하는 h를 찾는 그래디언트 부스팅은 레지듀어를 예측하는 h를 찾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캣포스트 이전에 존재하던 그래디언트 부스팅 기법들은 몇 가지 스태티스티컬한 이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거티브 그래디언트를 근사하는 h를 구하기 위해서 실제 x, y에 대한 네거티브 그래디언트와 h의 차이에 대한 엑스펙테이션이 필요한데 이때 모든 가능한 x와 y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기댓값을 보통 이미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하게 됩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그래디언트를 구할 때 매번 같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만 학습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구해진 fxk는 실제 테스트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fx와 같은 분포를 가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x가 트레이닝 이그젬플일 때 ft-xk의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의 분포가 x가 테스트 이그젬플일 때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시프트 된다고 표현했고 이를 프레딕션 시프트라고 정의했습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덜브 부스팅이라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카테고리컬 피처를 프리프로세싱하는 데 있습니다. 카테고리컬 피처들을 모두 원화 인코딩을 하면 높은 카디날리티를 가지는 피처의 경우 이를 표현하기 위한 원화 벡터가 매우 많이 필요하므로 기존의 부스팅 알고리즘들은 이러한 타겟에 대한 이들을 타겟에 대한 통계량 즉 타겟 스태티스틱으로 대체하여 뉴메리컬 베리어블처럼 취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래 표를 예시로 들어 타겟 스태티스틱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테고리 B에 속하는 인스턴스는 단 하나이므로 이 인스턴스의 TS는 그대로 10이 됩니다. 두 번째로 카테고리 A에 속하는 인스턴스는 2번과 6번 두 개가 있고 이들의 타겟 값은 각각 15와 25이기 때문에 이들의 평균인 20으로 TS를 구하게 됩니다. 또한 C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타겟 값의 평균 10으로 TS를 구합니다. 하지만 이런 타겟 스태티스틱은 예측 시점에서는 알 수 없는 타겟 값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를 타겟 리키지라고 하는데 이를 예측 모델이 예측 값을 만드는 그 시점에 알 수 없는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데이터 누수를 말합니다. TS도 타겟 값들에 대한 통계량이므로 이 자체로 간단한 통계 모델이기 때문에 타겟 리키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 오더링 프린시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기반으로 오덜드 부스팅 방법을 도출해 프레딕션 시프트를 피하고 새로운 카테고리컬 피처 프로세싱 알고리즘인 오덜드 TS를 적용해 기존 그래디언트 부스팅 알고리즘을 변형한 것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캣포스트 라이브러리로 구현되어 있고 이 현존화는 XG 부스트나 라이트 GBM 같은 그래디언트 부스트 디시전 트리보다 다양한 머신러닝 테스크에서 더 좋은 성능을 냈습니다. 이렇게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게 하는 캣포스트의 특징인 카테고리컬 피처 전처리와 오덜드 부스팅을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연구들에서 수행되어 온 카테고리컬 피처를 인코딩하는 방법은 원화디 인코딩, 라벨 인코딩 등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화디 인코딩은 각각의 카테고리마다 그 카테고리를 가리키는 새로운 바이너리 피처를 더해주는 방법으로 유저 아이디와 같이 매우 높은 카디널리티를 가지는 피처는 인피저블하게 많은 수의 새로운 바이너리 피처가 필요합니다. 타겟 스태티스틱은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오덜 타겟 스태티스틱의 기초가 되는 방법으로 앞서 설명한 대로 각각의 카테고리에 대해 expected target value를 추정한 타겟 스태티스틱 값을 해당 타겟 카테고리컬 피처를 대체하는 새로운 뉴머리컬 피처로 보는 방법입니다. 보시는 식과 같이 K번째 인스턴스 X, K의 카테고리컬 피처 I를 추정하는 X, I, K, HAT은 X, K와 같은 카테고리에 속하는 모든 인스턴스들의 타겟 Y 값에 기대값으로 추정합니다. 각각의 카테고리 하나당 하나의 뉴머리컬 밸류가 할당되기 때문에 High Cardinality Feature의 효과적인 인코딩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S로 카테고리컬 피처를 대체하는 방법은 스태티스틱을 어떤 데이터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 그리디 TS로 K번째 인스턴스 X, K를 포함해 X, K와 같은 카테고리에 속하는 인스턴스들의 타겟 Y 값의 평균으로 추정을 하는데 낮은 빈도로 나타나는 카테고리의 노이즈함을 추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화면의 식과 같이 스무딩 해줍니다. 여기서 P는 보통 데이터셋의 전체 타겟 밸류의 에버리지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문제점은 타겟 리키지입니다. 특정 카테고리에 속하는 K번째 인스턴스의 카테고리를 추정할 때 그 카테고리에 속하는 X들의 타겟인 Y, K를 사용하는데 이는 모델을 학습할 때 알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타겟 리키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Y 값이 주어졌을 때 X의 카테고리컬 피처 I에 대한 추정값들은 트레이닝 세트에 대해서만 계산되었기 때문에 테스트셋이 가지는 분포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학습된 모델에 있어 트레이닝 데이터의 오버 피팅됨을 야기하기 때문에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에서 카테고리컬 피처 I에 대해 모든 카테고리 밸류가 유니크하고 각각의 카테고리 A에 대해 카테고리가 A일 때 타겟 Y값이 1일 확률이 0.5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정들에 대해 아래에 데이터를 만들었고 이에 대한 TS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에 속하는 인스턴스는 1번 인스턴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디 TS의 식에 의해 1 플러스 A분의 1 플러스 AP로 TS가 계산됩니다. 나머지 인스턴스들도 이와 같이 타겟값이 1이면 1 플러스 A분의 1 플러스 AP 타겟값이 0이면 1 플러스 A분의 0 플러스 AP 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되면 바이너리 트리에서의 Threshold T가 이렇게 되면 1 플러스 A분의 0.5 플러스 AP가 되면 모든 트레이닝 인스턴스들을 완벽하게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테스트 인스턴스들은 가정에 의해 그리디 TS를 모두 0.5로 가지며 얻어진 모델은 Threshold가 0.5보다 크면 모두 0으로 예측하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1로 예측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디 TS 방법은 타겟 리퀴즈에 의해 Prediction Shift가 일어나 트레이닝된 모델이 테스트 인스턴스는 잘 예측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TS에 대한 프로퍼티를 정의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트레이닝 EXAMPLE에 대해 타겟 값이 같을 때 트레이닝 인스턴스에 대한 TS의 기댓값과 테스트 인스턴스의 TS 기댓값이 같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그리디 TS의 경우 이 성질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이러한 Conditional Shift를 피하는 방법 중에 제너럴한 아이디어는 XK의 TS를 계산할 때 XK를 제외한 Subset Decade로부터 구하는 것입니다. XK의 TS를 계산하는데 자기 자신을 쓰지 않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데이터셋을 두 부분으로 나눠 하나의 Subset은 TS를 계산하는데 쓰고 하나의 Subset은 계산된 TS를 가지고 트레이닝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프로퍼티 1을 만족하지만 TS 계산에 쓰이는 데이터와 트레이닝에 쓰이는 데이터의 양이 크게 줄기 때문에 주어진 데이터를 최대한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TS에게 요구되는 두 번째 프로퍼티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모델 트레이닝하고 TS를 계산하는데 트레이닝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Live One Out TS입니다. 이 방법은 TS를 계산할 때 XK를 제외한 데이터셋 DK를 사용하고 테스트에 TS를 계산하는데는 트레이닝 데이터셋 전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인스턴스 하나씩을 빼고 TS와 트레이닝이 이루어져 Desired Properties 2를 만족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그리디 TS와 마찬가지로 트레이닝 데이터는 완벽하게 분류할 수 있지만 테스트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모델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Desired Properties 1을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카테고리컬 피처를 Numerical Value로 추정하는 과정에서 Target Liquids를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은 Ordered TS입니다. 이 방법은 오더링 프린시프를 적용해 TS를 구하는 방법인데 이는 트레이닝 이그즌프를 시간에 따라 순서대로 가져오는 온라인 러닝 알고리즘에서 차관되었습니다. 각각의 인스턴스들의 TS 값이 현 시점에서 이미 관측된 히스토리로만 계산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시간 개념이 없는 오프라인 세팅에 적용하기 위해서 랜덤 퍼뮤테이션 시그마를 인공 시간으로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XK에 대한 TS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데이터셋 DK는 순열상에서 XK보다 앞에 있는 인스턴스로 이루어집니다. 테스트셋에 대해서는 TS를 계산하는 데이터셋 DK를 트레이닝 데이터셋 전체로 설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그림처럼 X5에 TS를 계산하기 위한 데이터셋 D5는 순열상에서 X5보다 앞에 있는 X3, Xn, Xn-3, X8, X10으로 이루어집니다. 얻어진 order.ts는 타겟 리키지가 일어나지 않고 모델을 학습하는데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P1과 P2를 다 만족하게 됩니다. 이때 그래디언트 부스팅을 하는 동안 계속 같은 순열 하나만 사용한다면 이 순열에서 앞에 있는 인스턴스들은 TS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의 수가 적기 때문에 TS의 분산이 뒤에 있는 인스턴스들의 TS 분산보다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캣포스트는 각각의 부스팅 스텝에서 각기 다른 랜덤 순열을 생성하여 사용합니다. 캣포스트가 제시하는 또 다른 방법은 앞서 그래디언트 부스팅의 스태티스티컬 이슈로 언급되었던 프레딕션 시프트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ordered 부스팅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T시점 베이스 프레딕터인 ht를 구하기 위해 첫번째 식처럼 t-1 시점 모델 ft-1 과 실제값의 차이인 expectation을 알 수 없고 세번째 식과 같이 데이터셋 d로부터 구한 현재 모델 ft의 xk, yk에서의 그래디언트를 근사하는 ht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모델 ft-1 학습할 때 사용했던 데이터셋 d를 또 사용해 ft-1 에 대한 그래디언트를 구하고 이를 근사하는 또 새로운 모델 ht를 학습한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스텝에서 사용되는 그래디언트들은 커렌트 모델을 만드는 데 쓰인 데이터 포인트들의 타겟 밸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타겟 리키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이 연쇄적으로 프레딕션의 시프트가 일어납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대한 그래디언트의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은 테스트 이그젠플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시프트 되고 이로 인해 3번 식에 의해 정의된 베이스트 프레딕터인 ht는 2번 식에서 구해진 ht로부터 바이아스드 됩니다. 이 점이 4번 식에 의해 학습된 모델 ft의 제너럴라이제이션 어빌리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프레딕션 시프트를 막기 위해서 모델 ft 를 구할 때 ft 로부터 그래디언트 t xk yk 를 구해야 하는데 이 때 ft를 트레이닝하는 과정에서 xk가 사용되지 않았어야 언바이아스드 그래디언트 i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각각의 단계에서 그래디언트를 구할 때 이전 모델을 트레이닝하는데 쓰인 데이터셋과 인디펜던트한 데이터셋을 사용하면 프레딕션 시프트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한 실험을 통해 모든 트레이닝 인스턴스 xk에 대해서 언바이아스드 그래디언트를 구하기 위해 이전 시점의 모델 ft-1 을 트레이닝하는데 해당 인스턴스 xk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1의 언바이아스드 그래디언트를 구하려면 모델 ft-1은 트레이닝할 때 x1을 사용하면 안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아래표에서 제거되었습니다. 모든 인스턴스들에 대해 ft학습에 필요한 그래디언트를 구할 때는 모델 ft-1에서 그 인스턴스를 사용하지 않았어야 하기 때문에 모델 ft-1을 트레이닝하는데 쓸 수 없는 인스턴스가 하나씩 생기게 되어 결국 전체 인스턴스를 모델 ft-1을 트레이닝하는데 쓸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 모델 ft-1을 만들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모델 ft-1로부터 모든 트레이닝 인스턴스에 대해 언바이아스드 레지디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ft-1 트레이닝에 사용할 수 있는 트레이닝 인스턴스가 남지 않게 됩니다. 만약 무한한 양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다면 각각의 부스팅 스텝에서 독립적인 새 데이터셋 dt를 샘플링해서 현재 모델을 트레이닝하는데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트레이닝 엑셈프를 이용해 언바이아스드 레지디언을 얻을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 y값을 가진 데이터는 한정되어 있어 단순 샘플링으로 겹치지 않는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트레이닝에 사용된 인스턴스에 따라 모델의 집합을 다르게 유지하면 각 단계에서 독립적인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오덜드 부스팅이 이렇게 인스턴스에 따라 다른 모델 집합을 사용해 레지디언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앞서 설명드렸던 오덜드 TBS와 마찬가지로 오덜드 부스팅에도 랜덤 페뮤테이션이 도입됐습니다. 트레이닝 인스턴스들의 무작위 순열 시그마의 순서를 부여하고 MI부터 MN까지 N개의 다른 모델을 유지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MI는 트레이닝 인스턴스들의 순열에서 먼저 위치한 I개의 인스턴스만을 가지고 만들어진 모델을 뜻합니다. 이제 각 단계에서 제 2번째 인스턴스들의 레지디언을 얻기 위해 모델 MJ-1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오덜드 부스팅이라고 합니다. 화면의 그림을 예로 들어 보면 T시점의 모델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X9에 대한 그래디언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순열상에서 X9가 위치한 7번의 앞쪽에 있는 데이터들로 트레이닝된 모델 6T-1로부터 그래디언트를 구하게 됩니다. 모델 M5와 M6도 이와 마찬가지로 학습된 모델입니다. 이 알고리즘을 다시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먼저 인풋으로 N개의 트레이닝 인스턴스와 부스팅 스텝 I가 들어오고 입력된 트레이닝 인스턴스에서 1부터 N까지 무작위 순열 시그마를 부여하고 N개의 모델 MI를 초기화해줍니다. 이제 1시점부터 부스팅이 끝나는 시점인 I까지 레지듀얼을 구하고 모델에 학습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먼저 모든 트레이닝 인스턴스 N개에 대해 레지듀얼 RI를 구하는데 이때 RI는 트레이닝 인스턴스의 무작위 순열에서 XI의 위치 시그마 I의 바로 앞까지의 인스턴스들로 트레이닝 로부터 레지듀얼을 구합니다. 이렇게 구한 레지듀얼 중 무작위 순열 시그마에서 XI 앞에 인스턴스들의 레지듀얼만 가지고 모델 I를 업데이트 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각각의 인스턴스들의 레지듀얼을 구하고 모델을 업데이트 할 때 독립적인 데이터셋을 사용하므로 프레딕션의 바이아스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오덜드 TS와 오덜드 보스팅 각각 트레이닝 인스턴스들에 대한 무작위 순열을 둘 다 사용하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을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합칠 때 같은 순열을 사용하도록 설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타겟 YI가 모델 MI를 트레이닝 할 때 TS와 레지듀얼 계산 모두에 쓰이지 않는 것을 보장해줍니다. 이제 앞서 설명한 방법들이 캣포스트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캣포스트는 두 가지 부스팅 모드가 있습니다. 플레인과 오덜드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기존의 그래디언트 부스트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과 같고 카테고리컬 피처 처리에 있어서만 오덜드 TS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오덜드 모드는 앞서 설명한 오덜드 부스팅의 알고리즘1을 적용한 방법입니다. 캣포스트는 베이스 프레딕터로 오블리비어스 디시전 트리를 사용합니다. 오블리비어스한 디시전 트리라는 것은 같은 스플링 크라이테리언이 트리의 모든 레벨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트리는 밸런스드 되었고 오버피팅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테스팅 타임을 시그니피컨트하게 감소시켜줍니다. 그렇다면 트리를 만드는 전체적인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캣포스트는 트레이닝 데이터의 S 플러스 1개의 인디펜던트한 무작위 소녀를 만듭니다. 주어진 퍼뮤테이션에서 X, I가 앞쪽에 위치해 짧은 히스토리, 즉 X, I의 앞에 위치한 인스턴스들이 적으면 에스티메이트 하는 데 있어서 표본의 수가 작아짐으로 TS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나 오덜드 부스팅에서 사용되는 프레딕션 M, 시그마 I-1, X, I 둘 다 높은 분산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과정에서 단 하나의 무작위 순열 시그마만을 사용한다면 순열의 앞쪽에 있던 인스턴스는 항상 적은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파이널 모델의 프레딕션 또한 분산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순열을 사용해서 이런 영향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각 이터레이션 T마다 시그마 1부터 시그마 S까지의 집합 중에 시그마 R을 샘플링하여 이를 바탕으로 트리 T를 만들게 됩니다. 또한 부스팅을 시작하기에 앞서 카테고리컬 퓨처에 대해 방금 뽑은 순열 시그마 R에 따라 모든 TS를 구합니다. 두번째로 이순열은 트리 러닝 프로시저에 영향을 줍니다. 오더월드 부스팅 모드는 학습 과정 동안 트레이닝과 그래디언트 계산에 독립적인 데이터셋을 사용하기 위해서 각각 다른 시그마 R에 대한 모델 MRJ를 유지합니다. 여기서 MRJ는 순열 시그마 R에서 앞 J개의 인스턴스를 사용하여 트레이닝은 현재의 모델을 말하고 MRJ의 i번째 인스턴스의 예측값을 M M i i i i 라고 표현합니다. 플레인 모드에서는 오더월드 부스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그래디언트 부스팅과 같이 트레이닝에 사용되는 데이터셋에 구분을 두지 않고 그래디언트를 구합니다. 하지만 오더월드 모드에서는 독립적인 데이터셋을 유지하기 위해 MRJ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 시점의 트리를 만들기 위해 모든 인스턴스 n에 대한 그래디언트 r 시그마 i-1 i의 의미는 무작위 순열 시그마 r에서 인스턴스 i의 위치 시그마 i에서 마이너스 1까지 즉 인스턴스 i 하나 바로 앞까지 인스턴스로 학습한 MR 시그마 i-1 그래디언트를 뜻합니다. 이제 트리를 만들기 위해 최적의 스플릿을 학습해야 합니다. 오더월드 부스팅에서는 각각의 후보스플릿 평가 단계에서 인스턴스 i에 대한 리프 밸류 델타 i를 구할 때 인스턴스 i가 속하는 리프 r-i에 같이 속하면서 순열상에서 인스턴스 i 보다 앞에 있는 인스턴스 p들의 그래디언트의 평균으로 얻어집니다. 이때 인스턴스 i가 속하는 리프 r-i는 그 단계에서 선택된 순열 시그마 r에 dependent 합니다. 왜냐하면 시그마 r은 인스턴스 i의 ordered ts 값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후포 스플릿 중 로스를 미니마이즈하는 스플릿을 선택하는 것을 반복하여 트리스트럭처 t를 만듭니다. 이렇게 트리스트럭처 t가 만들어지면 이 트리를 사용해 모든 모델 mr-j를 부스팅하는데 사용합니다. 플레인 부스팅은 기존의 gradient boosted decision tree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트레이닝 데이터에 카테고리카 feature가 있는 경우 s계의 무작위 순열을 기반해서 이에 해당하는 각 ts를 입력 값으로 학습한 s계의 모델 mr-r을 생성한다는 점이 기존의 gradient boosting과 구분됩니다. 지금까지 catboost가 제시하는 기존 gradient boosting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능에 있어서 다른 boosting 방법 대비 개선이 있었는지 실험 결과를 통해 확인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은 어덜트 아마존 클립 같이 잘 알려진 머신러닝 텍스트들에 대해 수행되었고 그 결과를 xgboost lightgbm 같이 유명한 오픈서스 라이브러리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실험의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덜트 부스팅의 성능 비교를 위해 모든 러닝 알고리즘은 catboost에서 제시된 커리컬 피처를 전처리해 주었습니다. 또한 파라미터 튜닝과 트레이닝은 80%의 데이터로 테스팅은 나머지 20%로 시행하였습니다.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매저는 로그로스와 제로원 로스를 사용하였습니다. 각 모델과 데이터에 대한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에 나와있는 값은 베이스라인인 catboost 대비 라이트 gbm xgbust의 로그로스와 제로원 로스의 비율입니다. 따라서 이 값이 큰 양수를 가질수록 catboost 대비 로스가 크게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트 gbm과 xgbust 모드에서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 이 비교값이 양수인 것으로 보아 모든 경우에서 catboost보다 로스가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catboost의 성능이 가장 좋음을 진작할 수 있었고 또한 테이블에 나와있는 이 개선에 대해 paired one tail t-test을 수행했는데 회색으로 표시된 3개의 데이터를 제외하고 catboost의 성능 향상 정도가 유의수준 0.01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벤치마크 데이터에서 catboost catboost catboost가 다른 알고리즘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행시간의 경우에도 입수면 데이터셋으로 알고리즘 수행시간을 분석했는데 catboost catboost 플레임 모드와 라이트 gbm이 가장 빨랐고 이것보다 약 1.7배 더 느린 catboost의 오더듬 모드가 그 다음으로 수행시간이 짧았습니다. 따라서 catboost가 컴퓨테이셔널 타임 측면에서도 취약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덜트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면 튜닝 여부에 상관없이 catboost의 로그 로스가 가장 작아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catboost의 두 모드 플레임 부스팅과 오덜트 부스팅의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오덜트 부스팅 모드일 보다 플레임 모드에서 로스가 눈에 띄게 증가한 데이터셋은 어덜트와 인터넷 데이터셋인데 오덜트 모드의 가장 큰 장점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 두 데이터셋은 4만개 이하의 상대적으로 적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집니다. 작은 데이터셋에서 플레임 모드보다 오덜트 모드의 성능이 더 좋다는 것은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높은 바이아스가 퍼포먼스에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데이터셋은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모델을 트레이닝하는데 사용한 데이터를 다시 그래디언트를 계산하는데 사용하는 확률이 높고 따라서 바이아스는 작은 데이터셋에서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캣포스터에서 제안하는 오덜트 부스팅이 모델을 학습하고 그래디언트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바이아스를 줄여서 성능이 향상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하여 이러한 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덜트 플레임 모드 부스팅을 수행하는데 이때 랜덤하게 필터링된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모델을 트레이닝했고 이 결과로부터 얻어진 오덜트 부스팅 대비 플레임 부스팅의 로스를 비유하였습니다. 이 피규어를 보면 데이터셋의 작은 플렉션으로 학습할수록 오덜트 부스팅에 비해 플레임 부스팅 모델의 에러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덜트 TS의 값은 카테고리컬 피처를 잘 추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알고리즘적 디테일은 같게 하면서 오덜트 부스팅 모드에서 그리디, 홀드아웃, 리브원아웃 등 앞서 소개한 TS 밖 해상 방법과 캣포스트에서 제안하는 오덜트 TS를 사용하여 각각 TS를 구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TS로 대체한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켜 얻은 로스를 비교해 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오덜트 TS를 기준으로 각각의 로스의 값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값입니다. 따라서 이 퍼센테이지가 양수로 높다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로스가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험에 사용된 모든 데이터에서 오덜트 TS가 나머지 3개의 TS 계산법보다 더 좋은 모델의 성능을 불러옴을 알 수 있었습니다. 초록색 박스에서 볼 수 있듯이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내와 그래디언트를 계산하는데 같은 데이터를 전혀 쓰지 않는 홀드아웃이 오덜트 TS를 제외한 3개의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오덜트 TS 보다는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리디와 리부언아웃을 비교해 보자면 거의 모든 경우에는 리부언아웃이 좋았지만 빨간색 박스의 어덜트 데이터에서는 각각의 오덜트 TS 대비 로그로스가 1%, 5.5%로 그리디 TS의 로스가 더 적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 이유를 어덜트 데이터의 카테고리컬 피처들은 각 카테고리의 빈도가 높은데 그리디 TS의 방법은 낮은 빈도의 카테고리의 영향을 받고 리부언아웃은 높은 빈도의 카테고리의 영향을 받아 어덜트 데이터에 있어서는 그리디 TS 계산 방법이 더 좋았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TS와 플레이 모드를 컴바인해서 실험을 진행했을 때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오덜트 TS의 효과를 일반화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덜트 부스팅과 오덜트 TS 외의 캣포스트의 나머지 특징에 대해서도 성능을 평가한 결과가 간단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피처 컨비네이션의 경우 평균적으로 컴바인될 수 있는 최대 피처 수인 CMAX를 1에서 2 사이로 할 때 로그로스가 1.86% 정도 개선되는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CMAX를 1부터 3 사이로 하면 2.04까지 향상되었지만 3이 넘어가면 유의미한 성능 향상이 있진 않았습니다. 모델을 학습 모델을 학습할 때 사용하는 순열의 수 S도 평균적으로 S가 커질수록 로그로스가 조금 줄었습니다. X가 1일 때 X3일 때 0.19% X가 9일 때 0.38% 그래디언트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이 논문은 캣포스트 이전에 나온 그래디언트 보스팅의 프레딕션 시프트 문제를 찾아내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일반적인 해결책으로써 오더링 프린시프를 적용한 오덜드 보스팅을 제시했고 카테고리컬 피처를 대체하는 타겟 스태티스틱에 대해서도 타겟 리키지를 맞는 오덜드 TS를 제안했습니다. 여러 실험적인 결과들은 캣포스트가 이전에 가장 선택했던 그래디언트 보스팅 패키지 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크 데이터에 있어서도 최첨단의 성능을 냈고 여기에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높은 카디널리티를 가지는 카테고리컬 피처를 다루는데 용이하고 모델의 튜닝이 간소화 되었으며 가장 중요한 예측 성능이 좋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예측 테스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캣포스트에 대한 논문을 바탕으로 캣포스트가 기존의 그래디언트 부스팅 알고리즘에 어떤 점을 개선하여 높은 예측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오덜트 TS와 오덜트 부스팅을 중심으로 소개해 보았습니다. 참고한 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캣포스트에 대한 논문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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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